재밌었다 재밌었다 아이고야 재밌었다 진짜 자 그러면 2부로 나나양이 주최하는 우스구스 서커로 갈까요? 저거 주최에요? 어? 재밌겠다 너무 좋아요 와 재밌겠다 가자 가자 어? 누구 나갈게? 어? 어디 볼라? 나 가자니까 누가 진짜 갔는데 진짜 갔다 아 네 배고프다 먹으면서 오늘 근데 다들 고생 너무 했다 내 마무리 사이에 구스구스 덕 한다니까 비부야 어 그거도 켜 그니까 어 당연히 그거는 해야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산 거고 끼끼리님 네 재밌겠죠? 저는 좋아요 근데 나나양은 아니 아니 근데 나나양은 진짜 구스구스 덕 그렇게 많이 좋아해요? 어? 진짜 좋아하냐는데 그러면 엄청 좋아해요? 어? 아 신가본데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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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난 좋아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냐가 무슨 말이지? 좋아하냐고 엄청 좋아하냐고 아 맨날 나나양이 구구덕 하고 싶어한다 오 나양이 나 좋지 좋지 근데 꾸 안 해도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기는 해 나 요즘 방송 주말 이틀에 몰아서 해서 유튜브거리 오늘 다 뽑아 놔야 돼 어제 오늘 그럼 그거 구스구스 덕 해야지 그럼 이거 사람이 좀 더 구해야 되나? 구하긴 해야지 12명 아닌가? 구스구스 덕 하는 거야? 일단 그러면은 깨끄가 좋아하는 사람 한 명 나나양이 좋아하는 사람 한 명 마마님이 좋아하는 사람 한 명 피부가 좋아하는 사람 한 명 키부가 좋아하는 사람 한 명 태큰빠리 좋아하는 사람 한 명 코피니 좋아하는 사람 한 명 추장님이 좋아하는 사람 한 명 하면은 16명 게임 할 수 있어 우와 너무 많으니까 나를 빼야겠다 근데 내가 너무 많아서 나도 빼긴 했는데 그럼 추장님이랑 나빼면 14명에서 게임 할 수 있을 때 나머지 여섯 명은 나도 빼야 될 듯?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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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나머지 12명 어 12명의 국놀이니까 그러면은 삐부, 템템, 끼끼, 꼬핀 이렇게 불러면 될 듯? 어? 삐부스 뭐라고 채팅? 친 나나양이 너랑 좋은게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 너도 나 F1 아이파라 하루에 하나만 팔아 아 그러면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알고 있는 건 있는 그러면 약하고 도망치네 아 아 아 아 양학하고 도망가는 거 에바기는 해 와 오케이 알았음 그러면 다들 재밌게 하세요 그래 삐부 어쩔 수 없지 네 안녕 안녕 날씨 안녕 그래 니가 그렇게 정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다음에 더 재밌게 할 듯? 다음에는 이제 나나양님이 삐져가지고 너랑 게임 안 해줄 거 같기는 한데 그러면은 그건 좀 하아 안되던데 영혼 없죠? 영혼 없죠? 별로 상관없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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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간있어 완전 상관있어 그래 삐부야 그렇게 꼭 뭐지 뭐 우리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 인사하고 가고 싶은데도 그렇게 가도 돼 아 다음에 꼭 보자 응 소개하셔 우리 괜히 정말 고생했어 그래 삐부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데 가고 싶은데도 가도 되기는 해 가 그래 안녕 가 가 삐부야 가 아 축하라 너 아 축하 아 축하 가 가 진짜 같네 잠시만 전화 한번만 할게요 어 가 그래 가 수정아 가 웃으면서 맞는 거 봐 저거 빨리 하시러 갔잖아 가 수정아 가 삐부 왔다 왔다 아니야 하자 아니야 가 수록을 가 진짜 아니야 아니야 나 할래 그래 그럼 맘 약해서 어떻게 하냐 그니까 아니야 피부 맘 너무 약하려나 삐부 건강아 챙겨줘 그래? 아 그럼 삐부야 어 이걸로 뭐 유튜브 분량 하나 뽑은 거 같다고 생각되니까 진짜 가도 돼 어 그러면은 진짜 오늘 재밌었습니다 두 명 물어봤는데 한 명은 대단 안해주네 누구 물어봤어 나이크 죽건데 나이크 죽건데 나나 양 피닉스는 개못하더니 레이나는 좀 하더라 그치 처음 한 거다 그니까 레이나가 오히려 스킬을 덜 써가지고 삥 던질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에임에 집중할 수 있나봐 응 나는 이따가 자기 전에 김루인 유튜브 보고 자야되는데 눈 높아지는데 저거면 그니까 뭔가 이상함 발로란트 중인데 끄라고 할까? 아냐아냐아냐 나나 양이 부르잖아 그니까 나나 양이 부르잖아 그니까 나나 양이 부르잖아 가면 와야되기는 해 아냐아냐아냐 아니 체육에서 나나 양이 부른데 발로란트를 하고 있어? 왜 이렇게 내 피부 전화하면 또 그럴 거 같아 귀여워라 누구 물어봤어? 끼끼야? 안 하고 싶은데요 아 잠깐만 유행화야 뭐야 나나 양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해졌어 지금 아닌데요? 아닌데요? 아니라고 하면 솔직히 할 말 없기는 한데 할 말 있을텐데요 좋아 끼끼 잘하고 있어 좋아 좋아 이대로만 잘 배웠다 잘 배웠다 잘 배웠다 끼끼님 나나 양이랑 편먹는다고 내가 달라질거 아닌데요? 편먹까지는 아닌데요? 얘들아 너희 나이 몇 살인지 알아 이제? 모른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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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수진이 장 좋았어 인간관계 저렇게 하면 안되는건데 맞는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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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옆에 있는 내가 화가 나지? 이상하다 맞짱 뜰건데요? 뜰건데요? 안 뜰건데요? 안 뜰건데요? 오케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기는 해 우리 몇 명 부족해? 5명 루이님은 친구 없나? 아니아니 아니아니아니 오늘 물어보자 아니 우리 다 한 명씩 노력해봤는데 아 지금 이게 다니까 새로우신 분에게 이제 물어보는 근데 루이님 나나 양님이 방금 전에 루이님 마이크 껐을 때 이것 좀 물어보라는데 혹시 친구 없냐고? 아니 그 말투가 친구 없냐? 이거랑 친구 없어요? 이거랑 달라 그거랑 똑같지 않아? 아 똑같지 않아? 아 똑같지 않아? 없어요? 어떡해? 좋은거 껐어 루이님 풀이 좀 다 지켜보라 해 근데 그 느낌이 다르다고 지금 노래 틀고 가슴을 베인 것처럼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요? 이번엔 그럼 끼끼가 순진한 목소리로 물어보자 루이님 혹시 친구 없어요? 물어봐줘 예쁜거 시켜 해보고 싶다 어까도 약간 응 오케이 많이 진우화되긴 했네 우리 흰색은 금방 물들어 아니 루이님 이게 좀 어초가 달라서 그런데 끼끼가 말하면 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게 잘못 말한 것 같거든요 끼끼가 한번 말해보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끼끼가 좀 어 아까 그 나나 형님 물어봤던 거 루이님 친구 없어요? 깜짝짝짝짝 뭐고라구 루이님 처음 뵈요 안녕하세요 루이님 다른게 아니라 혹시 구스구스떡 더 부를만한 친구 없나요? 친구 없어요 어 오해하시는데 나나 형님은 좀 더 도도하게 말했어요 어 루이님 혹시 친구 없나? 이렇게 얘기하긴 했어요 없나 없나? 없나? 아 그랬구나 없지 뭐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이제 만들면 되는 거기는 해 나야 돼 우리 모두가 친구야 우리 친구 아니에요 루이님? 루이님? 아니긴 해요 아직 손을 안 낳을 수 있는 친구는 아니지?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지금 다운받아야 되나요 그래서? 네 구스구스떡 받으면 돼요 구스구스떡 심지어 무료 게임임 안해봄? 안해봤는데 이제 해보면 되는 거기는 해 대기집나요 그치 음 재밌겠다 근데 사실 이 타이밍에는 김루인 친구가 최고기는 한데 없애잖아 없다고 야 없다고 말하잖아 내가 넷 루이틈 석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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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